고1, 3월 모의고사 28번 업법 문제에 들어가자. 자, 이 업법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업법은 선생님하고 필면서 같이 보도록 하고 사실 이 글도 주제문이 여기 나와있어. 이게 메인이야. 메인을 여기 이렇게 딱 던져놓고 제일 앞쪽에는 이제 배경을 설정하지. 배경으로 간단하게 나왔어. 클로딩, 옷은 doesn't have to be expensive,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to provide comfort, 어떤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during exercise, 운동하는 동안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뭐 비쌀 필요는 없다. 꼭 비싼 옷이 운동할 때 편안함을 주는 옷은 아니다. 이렇게 배경을 딱 설정하지.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니? 딱 이러한 옷이 운동할 때 적합한 옷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리고 during은 당연히 전치사니까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온다는 거. 같이 맨날 나오는 게 이제 while이지. 근데 while 같은 경우는 접속사야. 그래서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거. 이거 체크해놓으면 된다. 그래서 select. 어? 동사가 먼저 나오네. 이게 바로 명령문이잖아. 옷을 선택해라. 해놓고 여기는 형용사가 바로 튀어나왔다는 거는 여기 뭐가 빠져있지? which is가 빠져있는 거야. which is가. 그러니까 클로딩을 설명하는 거지. 근데 어떤 옷이냐? 적합한 옷을 선택해라. 어디에? 온도와 환경상태에 적합한 옷을 선택하도록 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온도와 환경상태 밑에 다시 관계사절이 붙은 거야. 근데 관계사절 위치하고 이니치의 차이점이 뭐야? 위치는 뒤에가 불완전. 이니치는 뭐로 바꿀 수 있지? 모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하는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지. 여기서는 이제 where로 바꿀 수 있겠지? 이렇게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 그게 포인트지. 그래서 뒤에 보니까 you will be doing exercise. 너가 운동하고 있을 것이다. 이거 완벽하네. 그래서 답은 이니치가 되는 거야. 해석은 이거지. 네가 운동을 하고 있을 그러한 온도와 환경적인 상태에 적합한 옷을 선택해라. 이게 바로 주제문이었다. 알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들어간다. 클로딩. 해놓고 이거는 또 관계사절. 어디까지 가지? 그렇지. 동사 앞에까지 가지. 두 번째 동사. 그래서 옷은 어떤 옷이냐? appropriate. 적합한 옷이래. 어디에? 운동과 그리고 계절에 적합한 그러한 옷은. 아까 위에서 언급한 그러한 옷은. can improve your exercise experience. 너의 운동 경험을 향상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또 나오는데. 그 예시로서 첫 번째 따뜻한 환경. 그 다음에 대저적으로 추운 환경. 이렇게 나오는 거야. 구조가. 그래서 따뜻한 환경에서 옷. 또 관계사네. 어디까지 간다? 여기까지. 그러면 동사는 어떻게 되지? 바로 is 또는 r인데 주어가 뭐야? close. 여기 s 붙었지. 그러니까 box니까 r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옷이야. 어떤 옷이야? have a wicking capacity. wicking 하면 여기 밑에 나와있지. 그 수분을 흡수하거나 배출한다는 거. 그래서 수분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옷은. are helpful. 도움이 됩니다. 뭐 하는데? dispating. 열을 발산시키는데. 그 몸으로부터 dispating. 열을 발산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환경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대저적으로 추운 환경이 나오게. 대저적으로 it is best. 그것이 최고입니다. 해놓고 가져오진 좋았다. 뭐가 최우냐? face cold environment. 추운 환경과 직면하는 것. 그러니까 추운 환경을 맞이하는 것은 최고입니다. 뭐와 함께? with layers. 어떤 겹들과 함께. 이 의견은 여러 개의 옷으로 그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 최고이다. 해놓고 이렇게 쏘가 왔지. 근데 쏘 앞에 콤마 있어? 콤마 없지? 그러면 원래는 이게 쏘데이신데. 원래는 쏘데이신데 빈도가 높아서 이게 생략을 하고 종종 쓰는데. 이게 뭐뭐 하기 위해서야. 목적절이야.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 네가 너의 몸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 to avoid sweating. 땀 흘리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remain comfortable.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 너의 몸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겹으로 이춘 환경과 맞이하는 것이 최고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맺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remain은. 이거 사실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야. remain. 그래서 이형식의 보호자리에는 뭐가 와야 되니? 형용사가 와야 되지. 그래서 당연히 답은 comfortable. 그리고 어법으로 뭐 또 다른 거 조심하는 거는 avoid는 항상 피하다. 과거성을 나타내지.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거. 그거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뭐 단락은 단락 구조는 아주 쉬웠다. 배경 설정 살짝 한 다음에 주제. 주제가 뭐였다? 온도와 환경에 맞는. 온도와 환경 상태에 적합한 그러한 옷을 선택해라. 자 뭐 할 때? 운동할 때. 그러면 이제 운동할 때 좋다 이 얘기인데. 자 그 좋은 얘기로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렇게 따뜻한 환경에서는 이런 점이 좋고. 그리고 in contrast 추운 환경에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좋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어 있다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28번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어법으로 다시 나오기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 뭐 주제문에 있어가지고 이제 빈칸문제. 이렇게 이 부분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순서문제 나올 수는 있어. 왜냐하면 지금 주제 밑에 이제 첫 번째 예시로 들어와 있는 이 부분. clothing, 그 다음에 in warm environments, 그 다음에 in contrast. 이 세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순서문제는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8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